고기 고기 어떻게 먹을 거야? 응 아이고 못 먹어 못 먹어 이건 짱아꺼 옳지 그 다음 오구 여기 있는데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아이고 잘했어 여기 있어 오순이 아이구 착해라 여기 있다 그 다음 소주 소주 아이 착해라 소주 엄마가 줄게 여기 있다 그 다음 덕구 덕구는 할지도 않아 응 아이 착해 마지막 블루 어떻게 블루 어떻게 먹나 보자 엄마 손을 먹어버려라 아이 착해 안 보여 냄새나는데 고기가 없어 응 요기 지렁 아이고 잘했네 짱아 오구 오순이 떨어진거 떨어진거 소주 먹게 두자 덕구 아우 블루 안겼어 또 아빠가 안아줬어 어 먹을라고 온거야 지금 여기 있어 블루 아우 급해 급해 계란 계란 빵 먹자 오구 오순이 소주 덕구 불로 살살 소리 말아 아직 한참 먹어야 돼